이번 챕터는 부동산 투자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많은 오류를 겪기도 하고요. 몰랐던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집 한 채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사실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집을 분양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사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했냐. 아니, 내가 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가고 다른 집 올라가면 내가 이사 갈 때 그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그러면 살 필요 있냐. 라고 얘기를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비교 대상이 틀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몰리는 신축 투자예요. 여러분, 지금 신축 가격, 새 아파트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세상이 이제 양분화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신축이 많이 올라가는 걸까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 왜 수요가 몰리는지,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구속되지 말자.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많은 상담들을 요구를 받는데 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구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쓸데없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왜 정말 쓸데없는 행위인지, 여러분에게 왜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다음 사이클, 다음 사이클에서는 대형이 대세가 될 거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변할 건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소형이 대세예요. 앞으로도 1인 가구, 2인 가구는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상황이라고 예견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형이 앞으로 계속 대세여야 되는데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그러면 그게 근거가 뭐냐.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 다음 사서 재 qui так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